안녕하세요 아시아시티 입니다. 자 요거는 가이아 캠퍼 고버랜드 요거 지금 캠핑카에서 대상 받은 차입니다. 이게 이렇게 접고 울리는 광경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 열면 타프가 돼서 침대형으로 개조가 가능한 겁니다 자 옆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고버랜드 인터넷에 유튜브에 요 고버랜드 검색해 보시구요 가이아 캠퍼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요런거 개조무늬 캠퍼 트럭 같구만 이렇게 개조를 해주는 업체입니다 문의 주시면 이렇게 장착이 가능하십니다 요 비용이 얼마나 가는 거에요 1760에 400만원 상당 프로모션 걸려있어요 아 1760만원 네 지금 딱 10대 한정 구변도 가능한가요 이게? 구별하려면 캠핑카 구변인데 구별은 필요없어요 그냥 내려놓고 검사하고 다시 올리고요 아 그래요? 이게 지금 활인행사 10대 한정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요 고버랜드 캠핑카 요 픽업 트랙만 작업을 하고 있어요 픽업 전문회사에서 요렇게 만든 겁니다 대상으로 제작한 거기 때문에 아주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엄청 이렇게 그냥 요 시트 매트리스요? 네 그거 주시면 만들어 드려요 넓네 그거 네 만들어 드려요 그런거 아 이게 지금 몇 킬로까지 올라가요 얘가 킬로스요? 네 사람 상품은 거의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? 이게 매트가 1900에 1900입니다 1900에 1900 그거는 저희 회사에서 제작하니까 매트리스는 제작 저희가 해 드릴게요 자 고버랜드 캠핑카 전문회사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픽업 트럭에다가 장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의 주십시오 저거 donc 잠시만요 한참 Nice の loft 고맙습니다.